웃음이 나오냐?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혜지 저거 호적상 네 딸 배도 은이야. 그래서 너는 그렇게 우유를 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냐? 피를 그렇게 왕창 뽑았는데 우유라도 먹고 보충해야지. 그래야 혜지 저 지지배 병간호 할 거 아니야. 내가 천상이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다 죽어가는 딸년 수관은 들어. 너 반 돈 들어왔다. 나와봐. 읊어줄 줄거리가 아주 길어. 어머머 저기 그러니까 우리 큰딸 혜원이가 YJ가의 며느리라는 거야? 그러니까 오늘부터 카운트 들어가려면 태세를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야. 아이고 참 기가 차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. 아니 그 혜원이 시아버지가 혜지랑 살을 섞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개족부가 다 있어. 깍두기들도 서열이 있고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네 딸들 정말 대단하다. 그렇게 엮인 게 지들 팔자라지만 아니 혜지 그게 당신 시켜서 혜원이 애까지 떨어뜨리려고 엘리베이터 사고 내려고 한 걸 보면 아이고 아이고 진짜 내가 낳았지만 아주 그냥 흉측하다 흉측해. 그러게 씨. 아니 도훈이가 아무리 의학을 질러도 지 언니 가해하려고 했던 거 알았으면 나도 그런 짓 안 했지. 아휴 아니 그럼 우리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돼? 태세부터 전환을 해야 된다고. 아니 아까부터 뭘 자꾸 태세를 전환하려는 거야? 아니 네 큰 딸은 찬바람 쌩쌩 불어대가지고 곁을 안 내준다며. 아휴 누구를 닮았는지 그냥 독해 빠져가지고 강짜를 놔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내 말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. 막 막무가내로 막 들이대서 막 돈 내너라 해도 줄 스타일이 아니잖아. 아이고 나보고 또 딸내미 뭐 비유 맞추려는 거야? 너 화투판에다 돈 쌓아놓고 품 잡고 싶으면 그 욱하는 성질부터 다스리고 동정심 자극 작전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돼. 아휴 진짜.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. 어머어머. 오케 발휘. 어머 그러면은 이 피형주가 이제 어? 재벌가 안 싸돈으로 레벨업 된 거네 어? 지구멍에 볕 들었네. 응원해라 태세 전환. 자자자 노가리 그만 가고 빨리 들어가죠. 아 우리 저 편의점에 가서 그 큰 딸내미 마실 커피라도 좀 사갈까? 아이고 나래 아이고 나래 아이고 나래 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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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래. 야 야 야 나 나 돈 없어 돈 주고 가 돈 지가. 가만 있어봐. 그렇다면 그 이민태 아들 산드린가 뭔가는 그 자식이 동생이라는 얘기네. 오케이 호구 조사 완전 접수됐어. 아멘